이번 시간에는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억을 주고도 구매할 수 없는 행정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행정박물을 잘 관리하셔서 10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박물이란 행정박물관이 아니고요. 행정박물은 바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제24조에 보면 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은 공공기관은 생산, 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박물도 바로 기록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평군 행정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보게 되면 수집 내용이 사진, 책, 월급명세표, 영상, 임용장, 기념품, 배지, 훈장 등을 수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 보관된 우리 한평군 기록 무엇이든 찾아주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행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박물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첫째 유형 중에 관인류가 있습니다. 이 관인류는 국세 및 기관장의 직인을 말합니다. 견본류가 있는데요. 화폐, 우표, 훈포장 등 견본류 및 도안류를 견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상징류가 있는데요. 이 상징류는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보,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을 상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기념류는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기념물을 행정박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장하고 상패류는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이 수여받은 상장, 상패, 트로피, 메달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기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여 있던 사무직기류를 바로 행정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유형이 있는데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을 바로 행정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박물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 이 행정박물은 이관 방법과 시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관인류는 신규관인 제작, 명칭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그다음에 견본유는 생산 후 60일 이내에, 상징유는 명칭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또는 기관 폐지 시에 이관되도록. 그다음에 기념류는 행사, 사업 종료 시에 상장과 상패류는 수상 후 1년 이내에 이관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직기류는 해당 사무직기류 활용이 종료되었을 때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유형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박물의 종료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박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도 이런 행정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박물의 어떤 개념, 의미, 그다음에 종료, 이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